아이스크림 어디갔어? 어? 너 여기 들어가 있니?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 시원해 여름엔 역시 이렇게 선풍기 바람 쐬면서 누워서 이렇게 쉬는게 최고지 아니 근데 헬로콘에 선풍기까지 이렇게 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놓은거지? 아이스크림 없나?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아 근데 이거 나 혼자만 몰래 먹고싶은데 어떡하지? 다이 다이 빠빠지 다이 다이 빠빠지 나 다리 차려 나 다리 차려 나 다리 차려 오예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헉 뭐야 아이스크림 어디갔어 어? 너 여기 들어가 있니? 어? 이건 또 뭐야 아이스크림을 구해라 시간안에 비밀번호 여섯자리를 입력하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은 모두 녹아서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첫 글자는 소문자에 이라고 단서는 집안 꽂고서 네개가 숨겨졌다 헉 헉 뭐야 혼자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해서 벌받았나봐 엄마가 왜 울어? 아니 엄마가 너네 몰래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랬다가 벌받았어 이제 봐봐 헉 아이스크림이 여기 있어 헉 이거 단서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아이스크림 다 넣는게 나도 엄마 내가 욕심 보이지 말랬지? 미안해 걱정하지마 우리가 풀어줄게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단서 없는거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안 열어자 여기 여기 거기 열어보자 보자 없어요? 없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우 진짜 봐봐 뭐야? 난 털이 많아 아빠 뭐? 아빠 난 털이 많아가 뭐야 아빠라고? 난 털이 많아가 뭐야? 털이 많대 뭐? 정답이 털이 많은거 봐 숫자인데 정답은 뭐지? 숫자야 굳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니까 숫자지 그리고 여섯자리인데 첫 글자가 A면 숫자 다섯개만 찾으면 되는거야 근데 왜 네개가 숨겨져있지? 이게 네개 하는거 아니야? 좀 이상하다 네개가 숨겨져있어 그치? 다섯개 숨겨져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개 더 찾아볼까? 찾아보자 네 내가 찾을게 응 여기 있는거 아냐? 어딨지? 여기 있는거 아냐? 어 여기 있을거도 있고 여기 있을거도 있고 여기 있을거도 있고 두종이 한개가 있어 간식창고 그래 간식창고 보자 있나? 어 쪽지같은거 하얀색같은거 없지? 어 여기 없는거 같애 여기 밥통준 열어볼까? 보통보통 보통보통 보통 보통 밥밖에 없는거 아냐? 응 밥밖에 없다 별로 없고 전자리인지 어? 전자리인지 전자리인지?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없네 어디있지? 5분?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어? 어떻게 알았어? 야 뭐야 나리나 여기는 정답 정답이 아니고 최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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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 팔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칠이 먼저 나왔잖아 이름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채 최나린, 최나린 너네들이 더해서 칠십 몇이야? 칠십 팔! 칠십팔? 칠십팔 왜 자꾸 팔이라고 생각을 해?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칠십 이거 뭐야? 이거 그게 아니냐 혹시? 이름궁합 테스트 맞아! 그거 같지? 어 잠깐만 잠깐만 한번 해보자 앞에 칠이 나오면 이게 맞는 거야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까먹었는데 채 나 다인데? 나를 먼저 써야 채나린 채 다 1 자 보면 채 1 2 3 4 5 6 7 7 여기도 같은 채니까 칠이고 1 2 3 4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전 같은 게 이니까 8이야 그러면 7 더하기 7은 14이니까 뒤에 4만 하고 7 더하기 4는 11이니까 1만 하고 7 더하기 4는 11이니까 1만 하고 4 더하기 5 5 더하기 8은 13이니까 3만 하고 8 더하기 8은 16이니까 6 5 5 10이니까 0 10이니까 2 9 5 5 5 2 11이니까 1 오! 잠깐만 그럼 5하고 2면은 7 2하고 1이면 3 오! 씨 정답! 맞았다! 3이야! 73 오! 소 이름 궁합 테스트가 맞았어 일단 번호 한 개는 3이야 3 오케이? 3 대딱 크게 써놓자 여기다 써놓고 자 그리고 이거 털이 많은 거 이건 뭘까 다리나 털이 많다고 어? 털이 많은가? 털이 많은가? 저거 털 많은 게 뭐가 있지? 토끼 토끼 인형 인형? 어 인형 인형 털 있잖아 아 인형 아니다 인형 아니다 집에 인형은 너무 많잖아 그치? 응 혹시 저 장갑 안나 장갑 안나 장갑 안나 장갑이 털이 많아? 아니? 아니? 너 아니잖아 장갑 아니야 뭐지? 수건 수건도 털이 많아? 아니 아빠는 아닌 거 같고 물 물 털 많은 거? 털 많은 거? 털 많은 거 아니 털 많은 거 꼼 인형 꼼 인형의 개수인가? 복숭아 아니야? 왜? 아아 복숭아도 털이 많잖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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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우리 집에 복숭아 있어 맞아 잠깐만 복숭아 여기 밑에 자라봐 밑에 복숭아 복숭아에 뭐 숨겨져 있니 혹시? 숫자 있어? 어 없다 잠깐만 여기도 없다 여기네 이거 하나네 뭐? 이거? 뭐 없어요? 아이고 거기도 없어? 어 뭐지 그럼? 혹시 갯수인가? 혹시 갯수인가? 옥승아 갯수인가? 옥승아 갯수인가? 세 개인데 세 개 세 개 아아 그런가 보다 자 그럼 산 일단 여기도 산 크게 써놓자 아 맞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다시 해야지 하하하 일단 여기 놓고 다른 거 찾아보자 어 잠깐만 여기도 없어 잠깐만 잠깐만 이제 나 아까 찾았어 이렇게 커? 아 다 보고 아 아 아 그렇구나 똑똑한데 자 여기서 한꺼번에 보면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타인 어디 있을까 어 살아대 좀 없습니다 어 어 짠 이속아 어떻게 어디 있어 타린아 응 어딨지 어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자 너 뭐야 거기 왜 들어가 뭐가 있는 거 같아 뭐가 있어 짠 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얘가 털이 많아? 아니지 여기 털 나는 거니 상관없고 다른 단서죠 이거는 여기는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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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금지 문제를 풀고있지 어 이거 4라 써있어 어 4 어디 여기 어 여기 4가 왜 써있지 또 저거랑 똑같은 건가 봐 어 야 저거 봐봐 저것도 여기 써있어 여기 2 있어 고마워 여기는 2가 있네 여기만 그럼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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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정답이랑 다르잖아 지금 이건 틀려면 안한다 숫자 아닌데 이것도 정답 3인데 왜 이런 숫자가 저기 써있지 일단 한번 써보죠 다린아 뭐지 니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이유이면서 아니 또 뭐야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어쩔 수 없다 한 개 더 찾아보자 다린아 한 개 더 찾아보자 어디에 있을까 여기도 다 열어봐 어 다 열어봐 없어요 없어 없어 어 어떻게 하지 아직 그럼 다 안 없겠다 지금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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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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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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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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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게 마지막, 이게 네 번째잖아, 그치? 난 바람을 불 수 없어. 앵? 난 마지막 한 번... 바람을 불 수 없다고? 바람을... 어? 불 수 없는 거, 선풍기도 아닌데? 선풍기는 바람 불 수 있잖아. 인형! 아니야,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바람을 불 수 없잖아. 어디? 예! 바람에 관련된... 뭔가 같은데, 정답이 그러면? 구름! 아니... 바람에 관련된 거, 나른아. 바람이... 바람을 불 수 없다면 바람... 을 땡기는 건가? 바람을... 일으켜서 잡아당기는 거? 응. 그런 게 뭐가 있어? 지구! 없네. 우리 집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 에어컨? 환풍기? 환풍기? 제습기. 제습기. 바람을 땡기는 거... 환풍기? 환풍기가 뭐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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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식 할 때! 환풍기? 어! 이거 열면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당겨지잖아. 이거 같은데? 어, 맞아! 이게 뭐지다는 거지?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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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깄어! 여깄어, 여깄어, 여깄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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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2? 2? 숫자네, 이거. 이거 숫자인데? 이거 비밀동완 중에 하나 같은데, 이거. 아, 머리 아파. 일단 앉아가지고 풀어보자 좀. 자, 일단... 얘는 3으로 나왔고, 이거는 확실해. 진짜 이건 확실한 거 같아, 3. 그리고... 얘는, 얘도 3으로 나왔는데... 자... 지금 못 푼 게 뭐야? 이거... 아, 이거에서 2가 나왔지? 그럼 2도 지금 확실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숫자 2개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치? 근데 단서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랬나. 뭐야... 자, 일단 써보자. 어... 지금 첫 글자 소문자 A라고 그랬어. A에다가... 아... 지금 어떻게 하지? 이, 이 안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는 2. 또. 이거는 1. 그런가 보다. 비밀번호의 순서. 그치? 1, 2, 3... 그치, 그치, 그치. 봐봐, 1은 3, 4 다 있나? 봐봐, 한 번. 어? 2, 여기다, 2. 그리고 1은? 여기, 4. 여기, 1. 여기, 1. 1, 1. 1이다, 이거. 2. 여기, 2. 여기, 4. 아, 진짜? 4는? 아, 이게, 이게 산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 4. 자, 이게 1번. 어디 갔어? 2번. 3번. 여기는 4번. 헉, 그런가 보다. 이거 순서다. 자, 일단 지금 5번이 없긴 하지만. 일단 한번 써보자, 그러면. 자, A에다가 첫 번째 뭐야, 달인아? 응. 첫 번째 정답이 뭐야? 1에 정답. 여기 1벌리 정답. 3이잖아, 3. 3. 3. A. 3. 두 번째는 정답이 뭐였지? 3이었어? 응. 3. 여기도 3. 1. 아니, 이거 아까, 이거 2 나왔잖아. 응. 난 바람을 불 수 없어, 2 나왔잖아. 2. 3단계. 여기 4. 이걸 우리가 못 풀었어, 지금. 뭐지? 아니, 네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이유. 우리 이거 왜 풀었어, 지금? 뭔가 잘 풀었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한 개만 풀었어. 아이스크림 때문에. 글쎄, 아이스크림을 구하려고 지금. 아이스크림 때문이잖아. 응. 아이스크림 때문이잖아. 응.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숫자인데?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숫자인데? 2. 2. 아! 뭐야? 베스킹 라벤 쓰. 31. 31. 32. 아아, 그래서 단서가 5개가 없고 4개만 있는 거야. 마지막이, 정답이 31. 두 자리니까,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치? 보자. 31. 오! 그러면? A, 3 3, 2 3 1. 입력해 봐. A, 3 3 2 3 1. 자. A, A 누르고, 33. 3, 3, 3, 2, 3, 1 눌러봐 우와 오 진짜 아스크린이 나왔어 우와 우와 진짜 나왔어 오 어떡해 녹았나 봐 열어봐 열어봐 오 조금 녹긴 녹았는데 그래도 괜찮다 어 괜찮다 우리 먹을 수 있겠다 고마워 나린아 나린아 우리 마실게요 다 먹자 오 다 먹을 뻔했어 잘못하면 꼬마편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다행이다 먹을 수 있어서 응 그러니깐 이제부터 혼자 먹지마 하하하하 구족해 주세요 굿